보면은 이 T샷이 아주 부담이 돼요. 정중앙으로 쳐야 됩니다. 약간의 드롭성인데요. 아 좋아요. 저 위치에서 저 왼쪽으로 가면 흘러버립니다. 왼쪽으로. 뒤쪽으로 넘어온 곳이 낫죠. 넘어온 곳이 약간 오르막 펴시기 때문에 손수겐 편합니다. 자 조금 더 가까운 거리. 유해란의 세컨샷입니다.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 부분에서 약간의 오르막이거든요. 오 들어갑니다. 연속 버디예요. 1, 2번 홀. 연속 버디로 출발하는 유해란. 유해란 선수의 몰아치기가 시작되는데요. 이번 회의의 코스 레이팅이 79.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79.9라는 것은 스크라치 골퍼죠. 9.9라는 것은 스프라치 골퍼죠. 그걸 devote 합니다.